벚꽃 축제가 한창이고요 네네 서울에도 벚꽃길을 걸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벚꽃까지 앉은 참새가 무슨 노래를 했는지 들어보셨어요? 네? 벚꽃 사이에 참새들 노래를 들었다니요 와 이젠 참새하고도 통하는 사이인가 봐요 보리고개 언덕을 짝 혼자 넘자니 짝 아니 바위고개가 아니고 보리고개라니요 아니 참새가 벚꽃에서 보리고개 타령을 했다고요? 저 벚꽃 밑을 보세요 꽃송이채에 톡톡 떨어진 저게 참새가요 보리고개 넘으면서 꿀만 먹고 던진 거라니까요 잠깐요 참새들은 그 벚꽃을 송이채 따서 꿀을 먹고 버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둥이는 짧고 먹을 거 없는 이 보리고개 배는 고프고 그래서 4월은요 참새들의 보리고개랍니다 허 참 아니 참새들이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해 벚꽃을 벙어리째 똑똑 따서 먹고 던져요 저기 저저 집바구리 새 보세요 꽃송이에 부리 놓고 먹잖아요 아유 참새의 비애죠? 4월은 보리고개고요 이 부리가 짧고 뭉툭해서 꽃잎에다가 디밀어 봤자잖아요 아니 그래서 벚꽃이 송이송이채 우수수 떨어지는 거 잘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참새 사정이 그렇다는데 참새야 참새야 벚꽃에 앉지 마라 이렇게 그냥 매정하게 쫓아내요? 아 이건 그렇긴 그러네요 아 참새들 보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꽃피는 동산 박양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박양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꽃피는 동산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기 초라니 전시장으로 가세 다 줄 것이 있네 아니 광대가 전시장에 가서 구경할 거리가 있다고? 무슨 전시회인데? 응 대단한 사진들이 나왔다네 사진 구경 가세 사진? 사진 구경? 어디서 하는 건데? 예술의 전당일세 뭐라? 예술의 전당 사진 전시라? 그 봐 놀랬지? 일단 대단한 전시장이잖아 작품은 그보다 더 대단하다네 아 도대체 어떤 사진들이 전시되는데? 궁금하지? 자자 그럼 이 사진 몇 장 포기해놔 아 그 사진이 요 휴대폰에 들어있었어? 응 아유 아니 이거는 소나무 사진 아닌가? 이게 그냥 소나무로 보여? 아니 광대 눈이 그렇게 뱁새 눈인가? 어디 어디 어디? 아유 이거는 금광송 아니야? 수백 년 묵은 금광송 이제 알아봤구만 근데 이 기막힌 사진을 찍자고 200년 넘은 220년 넘은 금광송 11그루를 잘라냈거든 작가가 금광송을 잘라내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 구도가 안 나온다 저거 잘라라 해서 찰칵 작품 안 나온다 저 금광송 잘라내 하고 찰칵 크으 그 모진순환 끝에 나온 작품이니까 우리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예? 어이 광대 예? 금광송 싹둑싹둑 잘라내고 찍은 사진 앞에서 이야 멋지다 환상이다 뭐 이러자고? 그런 사진을 왜 봐줘? 그런 전시회를 열게 해준 게 제정신이야 아 그래서 전시회를 취소했더니 법원에서 열게 해야 한다 취소하면 큰 피해가 난다 금광송 잘랐다고 전시 막을 수 없다 했대 어이 그러면은 그 사진작가가 풍경을 찍으면서 이야 구도 안 나온다 포크레인으로 저 언덕 밀어불어라 하고서는 그냥 찰칵 찰칵 찍어댄다며는 아 여보게 자자자 잠깐 계산 좀 해보세요 자 벌금이 천만원이라고 치세 자 그러면 사진이 유명해져서 이천만원이라고 쳐 아 그래도 남자노 아사사 그냥 누구 맘대로 전시장 가자고 가서 금광송 홈백이라도 달래줘야지 씻겨보세요 씻겨보세요 저 사진을 씻고 씻어 소나무를 채워보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200년 몸을 바친 금광송 홈을 씻겨주세요 네 김덕수 구성 육자배기 흥타령 띄워드렸는데요 박종호 남상일의 소리와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장일 씨도 소식 들으셨죠 네 울진 산림보호구역에서 세 차례나 금광송 11구루 잔목 14구루를 잘라내고 찍던 그 사진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된다는 소식 말이에요 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벌금 500만 원을 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막을 수 없다면서 전시회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좋은 사진 작품을 만들겠다면서 포크레인 들이대고 바위 같은 거 다 깨내고 찍은 사진도 이거 걸작이네 이렇게 전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요 사진작가협회에서 제명까지 당한 그 작품들을 굳이 전시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시래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요 뭐 전시하라고 그래요 하지만 220년 넘은 금광송 11구루 이거요 다시 복구해놓고 원래대로 전시회를 하시던가요 제 말이에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광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정원이 말한 생명을 키우는 양생고사입니다 네 동계 정원은 광해군에게 자식이 어머니를 폐회시킬 수 없다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없다 외치다가 제주에서 10년간 귀양살이를 했던 인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제주 대정읍에서 10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요 해마다 다시 피는 그 매화를 보며 이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가지 꺾였다 아파 말거라 나도 꺾여 바다 건너 왔단다 깨끗한 게 꺾인 일 많았으니 향기나 고이 이 깃속에 감춰두렴 네 제주에 봄이 오고 다시 매화가 피었는데 꺾인 매화 앞에서 서로 다독이면서 위로하는 모습이네요 네네 동계 정원은 제주 귀양살이 10년 후에 인조반정으로 한양에 돌아와서 대제약 2조 참판을 지냈지만은 그 병자호란에 집합힌 그 강토를 보면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해 자결을 시도했었죠 네 침략자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외쳤던 동계 정원 평생 불의를 참지 못하고 고든 소리를 꺾지 않았던 강골 선비였던 정원은 훗날 덕유산에 들어가서 선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답니다 네네 불의에 저항하고 폐륜을 질타하면서 침략자 그 원수를 갚지 못한 그 통본을 삭히며 그 지냈던 그 동계 정원은요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다면서 생명을 기르며 양생하는 수양법을 남겼거든요 네네 동계 정원이 말한 몸을 가볍게 생명을 살리는 길은 어떤 길인지 몇 구절 돌아보겠습니다 몸이야 천지간 쌀 한 톨이지만 마음이 있어 하늘 같은 생명 살자니 자주 흔들리는 마음이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먹는 대로 끌려가기 쉬운 게 마음 아닌가 하여 유혹에 결박당하나니 이 약한 마음 어찌해야 생명을 살릴까 네네 동계 정원이 본 몸은 천지간의 쌀 한 톨 정도다 오직 마음 때문에 하늘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데 마음이란 너무 약해서 어찌해야 생명을 살릴 건지 네네 그 부분을 깊이 고민했던 동계 정원인데요 네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고 있네요 네 일단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먹는 대로 흔들리는 마음 그래서 사는 게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육신을 어떻게 해야 가뿐하게 살 수 있을까 네 정원이 답을 합니다 나를 결박하는 것도 욕심이고 나를 종으로 만드는 것도 욕심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기르려면 심써 욕심을 덜어내는 도리밖에 더 있으랴 네네 몸을 가볍게 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욕심을 덜어내면 절로 마음이 가볍게 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위태롭거나 손상시킬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욕심이 차지한 인의 육신 그 사형만 덜어내도 원수가 물러간 몸일 것이니 얼음처럼 깨끗하게 달처럼 환하게 심신이 편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마침내 부끄러움 사라지고 덕스러움이 빛나리니 어디간들 가볍고 시원치 않으랴 네네 정원이 나름 수양하고 또 수양을 해봤다 그 주제 넘는 욕심들 사욕들을 덜어냈더니 몸이 절로 가벼워지더라 그리고서 덕스럽고 평안하고 막힘없는 시절이 오더라는 거죠 네네 동계 정원은 끝까지 몸에 굴복당한 마음을 되찾아라 그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욕심만 덜어내도 되는 일이다 하면서 말이죠 네 욕심을 내야 일을 해낸다고도 하죠 야망과 도전을 해야 이루는 공력도 있을 거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이 자신을 해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정원의 양생법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0위 가사 가운데서 매화가 띄워드립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현재 달리고 있는 구간은 무출력 구간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급전이 필요하시면은 바로 4호 칸 무삼출 체험 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여기요 급전 여기 여기 저 근데요 무삼출 체험은 뭔가요? 아 무삼출 아직 못 들어보셨나요? 무이자 30일 대출 그걸 여기서도 해준다고요? 아 네 신청서 신청서 어딨나요? 아 손님 잠깐만요 대출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숨을 마셨다가 뱉었다가요 아 예 진짜 무이자로 30일 대출? 네 저요 저 아 네네 매우 열성적으로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40일 무이자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예 40일씩이나 무이자로요? 네 이거 선착순 맞죠? 1번인 거죠? 네네 무이자 40일 등급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아 근데 듣기만 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무이자 41이라니 본 대출 상품은 약정기간 끝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로 재계약될 수 있으며 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복리 계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늘부로 제1금융권 대출길이 완전 막혀버릴 수 있으며 최종 금리는 45%가 될 수 있는 선무이자 후 초고금리 상품일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건가요? 약정기간 끝나면 뭐 어쩐다고요? 30일 무이자나 40일 무이자 기간이 끝나는 즉시 40%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자 40% 아니 여보세요 제1금융권 소리는 뭐고요? 우리 상품 대출 이후 시중은행 대출길이 막힌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아이고 이거 나요 나 살 떨려서 30일 무이자 이거 못해요 저기 승무원 나오세요 나 나 갈아탈래요 승무원 갈아타게 해주세요 아 저기 저기 저기요 어머 많이 놀라셨나 봐요 30일 무이자 체험 갈아타시겠다고요? 아니 무이자 올감이 한 번 쓰면 벗어날 수 없잖아요 다른 걸로요 아 네네 그럼 오늘 개똥 타는 덕구 엄마 어때요? 네? 오늘 덕구 엄마가 개똥 탄다고요? 정말요? 잘하면 이자 반에 반으로 깎을 수 있거든요 자 체험열차 덕구네 집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홍보가 가운데서 홍보 매풍 팔러가는 대목을 한동선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중에 그냥 막 뿌려주고 있는 이 무이자 30일 대출 네 네 아니 근데요 이 급한 마음에 이런 거 썼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엄청난 마음과 고통을 겪게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말이죠 그 약정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 넘는 그 고금리에 시달리는 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엄청 많이 있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만 뭐 이제 늦게 연체가 돼도 이게 그냥 마음의 고통이 뭐 말도 못한대요 아 글쎄 말입니다 독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도 못한대요 네 저도 당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아니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뭐 거의 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부업체라든지 저축은행 쪽을 이용하면 제일 금융권 대출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나 뭐 대부업 쪽으로 매달리게 되면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고요 맞습니다 아유 얼마나 급한 면을 이렇게 그냥 뻔히 알면서도 급전을 수 있어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네 싼 거 어디 없나요 네 자 상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화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요소에 맞을 텐데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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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 문화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현경채 음악평론가의 책, 배낭 속에 담아온 음악이 도서출반 학지사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등 7개 나라를 다니며 다채로운 아시아 음악을 만나고 그 길에서 만난 음악명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상하위, 상위 1%의 귀족음악이라는 강남 사죽 몽골 초원의 노래 오르팅 도를 비롯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시아 음악을 망라하고 아시아 각 나라마다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또 직접 찍은 사진과 음악적 지식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판소리와 타악, 그리고 재즈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 금요공감회 4월 8일 오후 8시 무대에 국악연주자 민영치와 소리꾼 이봉근 일본 재즈 피아니스트 하쿠웨이 김이 출연합니다 신한악이란 제목의 이번 공연은 지난해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중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올해 공연은 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한국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공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명창 만정 김소희 선생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가 고창 판소리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전시와는 달리 고인이 된 김소희 명창의 소리를 제자들이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선생의 판소리 전판을 전승하고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각 명창들의 개인 유품과 상패 등 75점의 자료를 비롯해 만정제의 세바탕 소리의 전체 음원과 안향련, 안숙선, 이춘희 명창 등 제자들의 전체 음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하루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유산 활용축제, 공중문화축전의 일환으로 1750 시간여행 그날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은 이 프로그램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공모를 통해 모집된 200명의 국민들이 직접 문무백관, 상궁, 나인, 호위군사 등으로 출연해 전문 배우들과 함께 1750년을 재현하게 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는 4월 19일까지 문화재청이나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소리와 무용, 마당극,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이 울산광역시에서 열립니다 국악극단 민들레 기획공연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울산판타지 두 번째가 4월 9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국악극단 민들레는 지난 2004년 창단에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넘나드는 신뢰학 단체이며 이번 공연에서는 마당극단 결, 비보이그룹 포시크루, 소리꾼 김지혜, 울산시립무용단 최형준 단원과 함께 울산소녀결회가 지역 문화유적지를 찾아나서는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는 4월과 5월 매주 토요일 시민들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시연과 무료체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연 및 무료체험은 인천무용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전수교육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와 이수자가 직접 체험을 이끕니다 무료체험은 매주 토요일 현장에서 종목별 2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해 진행됩니다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무용문화재 전수교육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두홀송 상암골 상사디아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아보겠습니다 괴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나는 희귀 식물이 있죠 바로 미선나무인데요 얼마 전에 미선나무 꽃축제도 열렸었습니다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미선나무는 전국적으로 5곳에서 자생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괴산에서 3곳이 미선나무 자생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이 미선나무는 특별한 효능이 구존으로 전해올 정도인데요 지난 2006년부터 이 미선나무를 연구해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2007년에는 항암제 특허 등록을 했고요 화장료 조성물 특허 출원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그 미선나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선나무가 3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지난달에 이미 미선나무 꽃축제를 열었고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성불산 자연휴양임에서 미선향축제도 열렸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밝혀진 그 미선나무 추출물의 대표적인 효능은요 항염증의 효과가 있고요 항암뿐 아니라 아토피를 완화시키는 효능과 피부 보호와 노화 방지도 탁월하다죠 네 우리 땅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미선나무의 좋은 효능으로 우리네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산에서는 재능을 서로 나누면서 부족한 일손을 돕는 청년들 모임이 있더군요 바로 괴산문화예술 청년모임인 모의인데요 네 최근 괴산에 청년모임 모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재능을 공유하고 다양한 여가문화를 만들면서 괴산에 귀농 귀촌하는 분들과 공동농장을 운영하는 길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네요 네네 특히 괴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만든 모의는 괴산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도 알리고 또 직접 만든 그 수제품들을 홍보하면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요 네 괴산의 20대와 60대 연령층으로 구성된 모의는 앞으로도 괴산에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손을 잡고서 괴산을 사랑하는 젊은 농부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재능기부를 넓혀나갈 거라 그래요 네네 지역에서 새로운 예술 문화도 만들어 보고요 청년농부들을 중심으로 놀이문화도 선보이면서 재능기부를 통해 다채로운 여가활동도 해보자 네 그래서 괴산을 사랑하는 모의가 괴산 농촌 문화를 선도하면서 농촌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생활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청년농부들이 모인 모의 네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북도 괴산의 미선나무 축제와 청년농부들이 모인 모의 활동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음악 띄울게요 충청북도 괴산의 눈 매는 소리 잘하네 못하네 이광영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어버꾼 얘기 가운데 규장지부 찍고 보니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옥세 위족군 용하와 그 패거리들 얘기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가짜 옥세를 만든 어버꾼 용하팬은 규장지부란 옥세를 만들어 놓고 일을 꾸미는데 자자 보라고 이게 궁중에서 찍은 규장지부고 이거는 내가 만든 옥세야 어떤 게 진짜 같아? 이걸 눈으로 봐서는 그냥 분간을 못하겠구만 아니 근데 이쪽 아래 귀퉁이로 살짝 빗금 생긴 이건 원판이 이런 건가? 에헤이 포기는 봤구만 그 머리카락 같은 빗금이 있어야 진짜 규장지부야 어이 달수 이제 취서체로 글 한 수 써야지 에에? 취서체라고? 아 여보게 아니 그런 글씨체도 있었나? 에이 이래서 섞고 자네는 종이나 되는 거야 왕이 얼큰하니 취해서 쓴 글씨체가 있어 아니 아니 그걸 달수가 똑같은 글씨체로 옮겨 쓴다고? 아 여보게 아니 이런 거 만들어서 다 쓰려고 아 어디다 쓰긴 여보게 달수 아 이런 돌머리하고 일을 하니 아 참네 어디다 쓰기는 기생 설란이한테 써야지 에에에에에 뭐 뭐야? 아 여보게 그 설란이라면 그 얼마 전에 궁중 출입했다는 그 기생 아닌가? 아니 설란이한테 이걸 어쩌려고? 에에에에 모르면은 시인부림이나 잘해 나중에 떡고미라도 먹으려면 알았나 석구 그래? 설란이 나를 찾다니 설란일 보자고 줄을 섰다는데 나를 보자니 이 무슨 해규한 일인가? 아 아무리 생각해도 임자는 충촌나리밖에 없더이다 여보시게 설란이 임자라니 내가 설란이 임자란 말인가? 오호 이런 광령이 없네 내가 궁중 출입한 설란이 임자라니 이네 몸이사 세월 갈수록 값 떨어진 몸이지요 주음촌나리께서 세월 갈수록 귀해지는 임자가 되시라는 거지요 무슨 소린가? 설란이는 그 세월도 비껴간다는데 자네처럼 귀해지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말씀이라도 고맙지요 헌데 충촌나리 귀한 보물을 한 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아 자네가 보물이지 여보게 주모 다른 방에도 술 한 명씩 돌리게 충촌이 술이라 돌리게나 이러니 충촌나리께서 한 번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리께 귀한 보물을 전해드릴까 해서요 그래? 아니 대체 뭐가 들어왔는데 그리 뜸을 들이는 겐가? 예 우선 이걸 한 번 보시지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걸 봐노라 입도 뻔끗해서는 안이 되는 일입니다 가만 가만 아니 이건 뭔가? 이건 규장지보 찍힌 글 아닌가? 아니 규장지보라니 설라니 맞습니다 어제 시 주상의 글 입지요 아니 그럼 지난번 궁궐 들어갔을 때 주상께서 글을 내리셨다고? 아니 그럼 이게 주상전하 글이란 말인가? 듣습니다 들어요 충촌나리 틀림없지요? 규장지보가 찍힌 거 말입니다 아니 내가 주상전하의 글을 보다니 어디 어디 이건 그 설라니한테 내린 시안수 아닌가? 틀림없지요 제게 써주신 어제씨가 맞습니다 여기에 이 규장지보 도장이 삐뚜름하게 주상전하께서 취하신 게구만 취해서 꾹 눌러 찍으신 게 어쩌면 그렇게도 잘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날 주상께서는 조금 취하셨죠 그래서 삐뚜름하게 찍으셨고요 글씨 또한 어제 취의서체라고 보셨는지요? 그 주상전하께서 취기가 도도하신 채로 일필 휘지라 용이 취해서 나는 기상이 이런 거구만 얽은 취서체가 이런 거구만 주상전하 여기서 글씨로 아련하옵나이다 충촌나리 듣습니다 이 규장지보 찍힌 어제씨 이임자가 따로 있더이다 중촌나리께서 지켜주십시오 내가? 아니 이 사람 설란이? 네 신하위를 원원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륜국장 어버꾼 얘기 중에 규장지보 찍고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옥세를 유지한 용합회가 마침내 규장지보를 새겼네요 네 그리고 명기 설란을 통해서 중촌이라는 부호와 연결한 모습인데요 중촌이 규장지보가 찍힌 걸 보고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네요 옥세를 유지해서 이름 있는 그 명기 설란을 통해 비밀리에 거래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중촌은 규장지보 어제씨를 어떻게 할지 네 내일 어버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마련한 상한골 초대석 네 오늘은요 봄을 여는 서울소리 공연을 앞두고 계신 김혜란 명창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혜란 선생님 나오시니까 좋네요 말씀을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야흐로 봄이 왔는데 이 봄을 여시는 무대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선생님 서울소리 함께하는 봄연가 공연을 앞두고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저요 맨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죠 수고라기보다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명창님보다도 공연을 많이 하시는 명창님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명창분들이 들으면 좀 혼납니다 우선 우리의 전통 소리를 맥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 노력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후배로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가무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큰 무대 우선 날짜하고 시간 그리고 장소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소리와 함께하는 김혜란의 봄의 영가거든요 네 네 중료 무용문화재 전쇄관입니다 네 민속극장 풍류극장인데요 네 네 4월 12일 다음 주네요 화요일 7시 30분에 열겠습니다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4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전수회관 풍류극장에서 막이 오르는 서울소리와 함께하는 봄연가 네 이번 공연 무대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마련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무대 자체가요 뭐 뭐 전부 다 아시는 전문적인 분들도 많이 잘 하시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 그 10위 작가 10위 작가인데 이제 저는 이제 원형으로 한번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입창으로 좀 하고 음악과 같이 감호하게 어울리게 네 그 다음 또 피아노 병창을 합니다 그게 조금 특이하죠 네 그러네요 네 소리는 원형으로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이신 우리 경기명창 김애란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단더빈 우리음악연구회는 1994년에 창단을 해서 미녀 창작곡 서울꽃 소리극 국악동예와 시비작가 등 지금까지 46번째 기획공연을 올리셨죠 네 네 선생님 이거 한두 번도 공연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무려 46회째 공연이라는 건 이건 대기록 아닌가요 글쎄요 대기록이라고 볼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요거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한동안 좀 게을른 게을른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50회가 지금 좀 넘었어야 되는데 조금 저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 전통의 뿌리를 둔 창작부대도 꾸준하게 올리셨어요 네 좀 많이 했죠 소리극도 하고 운반도 또 많이 내셨고 네 그리고 또 누구봐도 또 서울쿠스로 많이 또 즐거움도 많았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번 4월 12일 전수회관 풍류극장에서 올리는 서울소리와 함께하는 봄연가는 어떤 무대로 마련을 하셨는지 네 첫 번째 무대부터 이렇게 쫙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선생님 네 뭐 제가 전통으로만 좌창 하면은 장구 하나 갖고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유산가로 먼저 무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입창으로 발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시비잡가를 편곡한 게 있잖아요 관연악으로 그 음악을 맞춰서 또 이제 이쁘게 또 좀 계속 좌창을 앉아서만 하면 너무 또 좀 관객들한테 좀 따분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관객들한테 원형으로 하면서 즐거움과 가깝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입창을 하시면은 이렇게 서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추림과 같은 데는 이제 춘향이하고 향단이하고 이도령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형태를 보여줘야죠 아 그러니까 1인 맨역을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한 2명 내지 3명이 나와서 그거를 음악은 깔리고요 그 음악은 제가 관연악을 했기 때문에 그 음악을 편곡한 게 있어서 조금 조금 무대에 여러분들하고 각각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소품 의상도 함께 해서 이렇게 창극 스타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피아노 병창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이제 젊은 제자들이 재즈 피아노라든가 뭐 이런 피아노를 전공한 소리하고 똑같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이라기보다도 막 20년 경력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악보를 만들어서 편곡을 해서 음악은 아무래도 편곡한 거죠 소리는 저는 원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주하면서 피아노 하면서 하는 건 아마 첫 무대일 것 같아요 이번이 특별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소리는 전통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시 민요도 아니고 작가를 그렇죠 그건 처음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기도 어려운 게 작가인데 피아노를 치면서 그러니까 한 20년 경력이니까 조금 소리는 잡혔죠 원래는 이제 왜 자장단으로 왜 장보를 치면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렵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피아노 손님을 이렇게 치면서 또 지금 연습을 하다가 제가 이거는 조금 편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조롭다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미 편곡을 댄 거는 음악이 좀 벗어나도 되거든요 그게 제자리에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아주 대단한 아주 특별한 창작을 또 이번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늘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시험적인 무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노력이 재미있다고요 많이들 와서 관람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2부 무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2부 첫 곡이 선생님 양육아, 노돌강변, 오돌독 뭐 이런 네 민요들은 이제 경기민요죠 전체적으로 어떤 소리꾼들하고 함께 하시나요 여기는 여기 속에 전부 다 저희 문화생들이죠 제재들 그래서 여기에 김단아, 김보연, 최영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한 20여 명이 이거를 우리 국악 쪽의 얘기는 자기 구달 있잖아요 그걸 맡아서 하는 거 그렇게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그런 제자분들 대단한 명창무들이 나오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별가하고 또 아리랑 연곡이 이어지는데 선생님 여기 이 부분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전부 이제 경기민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다 다뤘어요 이 부분은 앞에는 좀 무거운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가 이런 것도 제자들이 다 하고 저도 좀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솔로 솔로를 하게 했어요 아 개인 덕창으로 네 그래야지 좀 우리 민요어민 주고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고받지 않고 자기가 맡은 말을 소화시키고 또 공부가 되잖아요 많이 선생님 그 찬다한테는 굉장히 아주 공부가 되는 자리네요 그렇죠 무서운 자리죠 아리랑 연곡은 어떤 곡들이 소개가 되나요 기나리랑 정선아리랑 구아리랑 해조아리랑 민양아리랑 이렇게 해서 연곡을 해서 좀 가무하게 또 들어가게 일반 관객들도 다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노래들이네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 저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이 무대에 이어가지고 특별한 또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창부타량이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특별하다는 게 선생님이 생각 중에 있어요 창부타량이요 서울소리 창부타량이 있고 변조 창부타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민요예요 그리고 또 무석창부타량 아시잖아요 변조 창부타량은 전태용 선생님이 부르시는 그걸 변조라 그래요 약간 이제 서울 창부타량은 맑고 청하고 기교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죠 또 그 변조 창부타량은 좀 멋있고 무게가 있고 좀 허숙해도 괜찮고 그렇죠 우석 창부타량은 쭉 뻗었다 딱 뻗뻗히도 하고 그리고 조금 청하지 않아도 괜찮고 네 네 네 참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석창부타량은 또 멋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를 다뤄봤어요 원래는 이제 그 소리쳐 서울 창부타량이 온 근본인데 근본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대문 안에 다 있고 그전에는 그 사대문 밖에서도 다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서울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린 경기민여로 자리에 잡혔지만은 지금 서울소리조로 서울톨이 있잖아요 사이에 있듯이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자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같은 창부타량이라도 쪼가 틀린 거로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색깔을 개성을 이렇게 맛빼기를 보여주시는군요 해설하고 들려드려야지 그걸 아시지 맞아요 그냥 들려드리면 그게 그건 줄 아신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는 마지막 무대가 이 신고산 타령을 준비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 신고산 타령을 준비하셨나요 환경도민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는 경소도가 같이 했습니다 소리를 경기하는 사람이 소도를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듯이 있죠 마지막 무대의 신고산 타령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전출연자가 다 같이 신명나게 부르시겠네요 이번 무대 뒤에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도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이번에 특별히 고수기법의 우영문화재신 정화영 선생님께서요 전체적인 진행을 좀 도와주시고 계세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우리 연출가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조금 무대가 이게 좀 다양하면서도 쪼가 좀 많이 변화가 되니까 조금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여쭤더니 특별히 정화영 선생님께서 총 연출을 도와주시고 계시죠 네 충분히 경험이 많으셔서 그리고 또 연주단들이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성이 됐고 그래서 저희 제자로 김단아 최영자 유금수 강성수 정병수 김광자 이용옥 안순천 더 이렇게 명단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왜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만 불릴게요 네 또 안 부르면 또 서운히 하시니까 그렇죠 저기 우리 젊은 제자들은 덜 불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사단법인 우리음악회 연구회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또 앞으로 준비하는 공연 무대가 있으시다면 좀 소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 미녀 경창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올해 4회째 들어가죠 네 그거는 정말 큰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많은 거기서 소리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이 아니고 그래서 한 200명 정도씩 출전진들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악만 갖고 200명이 지원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연 끝나면 그거 바로 또 제작을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네 아이고 선생님 어떤 첫째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감기가 안 나가지고요 금방 나오실 거예요 좋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서울소리와 함께하는 봄연가 공연 무대 날짜 장소 시간 알려주세요 네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7시 30분 민속극장 풍류요 중녀 모형문화재 전세관입니다 네 흥겹고 신나는 무대 저희들도 기다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음악디옵니다 추린가를 김애란 명창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억순아 아야야 억순아 오늘도 아르바이트 나가는기요 아 그 뭐시냐 또 길에 나가서 그냥 귀여워 몇 번 소리치고 그래 하는기요 안 나가면은 복천이 삼촌이 일당 7만원 줄라요 아이고 글씨 일당 7만원이 문제가 아니요 억순이 니가 시방 누구 편에 서 있냔 말이지 아 누구 편이고 내 편이고 선거 유세원이 몇 대 1인지는 아요 내가 5대 1 경쟁을 뚫고서 되었는디 요것을 그만두라구라 와마 그란게 이번엔 5대 1이나 되어본기요 어따 참말로 그냥 아침부터 밤 9시까지 그라고 고생을 이었는디 7만원 받아갖고 밥값 빼고 교통비면 얼마나 남는다고 그러냔 말이요 아 그래서 요라고 김밥을 말아갖고 나가는거 아니겄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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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또 어째서 이른다냐 자자자자 자 봐라 쟁일 서서 그냥 소리 찌르고 율동인지 춤을 추고 노래까지 허는디 시상에 그냥 볼 수가 없더란 말이요 아 거시기 말이요 그러고 그냥 마을 인심도 있고 그란게 그만두란 말이요 왜 마을 인심이 어째서라 내가 거시기 후보 쪽이라고 뭐 뭐라고 헛디요 아야야 그라도 우덜 마을은 기호 이거자녀 우리 군이서 자랐고 초등학교는 여기까지 다녔던 사람인께 밀어도 거기를 밀어야지 아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란 말이요 뭐 뭐 아 그래서 쌍친이 아재가 나만 보면 눈을 부라리고 그랬다요 광심이 아지 뭐 그냥 입을 삐죽대고 와따니 나아가 뭐 역적질을 했다구고요 아이 그란게 차라리 운동을 해주더라도 거시기 후보 쪽에 해야지 억순이 니 말이요 인신 사람어져서 어짤라고 그냥 아니 돈 7만원이 그라고 그벙겨 에헤이 참이 요것도 그냥 며칠 안 남았는디 안그려도 길바닥에서 조용히 해 길 안 비키냐 장사 좀 하자 또 밀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디 아니 아니 억순아 근개로 아르바이트 그냥 유세원이고 일단 끊으란 말이요 아 그라고 말이요 너 율동인가 뭐 신가할 적에 너무 지나치게 희어갖고 신내력이 생겼잖냐 왜시야 복청이 삼층까지 이르기요 아 5대1 경쟁 뚫고 잡은 아르바이트 짤인디 밥과 교통비 빼고 몇 분 안 남아도 그 후보가 됐으면 해가지고 뛰어보는 거인디 이거를 못 보겠다구나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치타 풍류를 허용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4.13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게요 억순이까지 선거 유세원으로 나갔다가 고생이 엄청 많네요 근데 이게 하루 7만원으로 법으로 정해졌다면서요 네 그렇다죠 네 7만원 정말로 밥과 뭐 교통비 빼면은 몇 푼 안 된다고 하죠 그럼요 뭐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경기라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거리에서 12시간 넘게 소리치고 또 사람 붙잡다가 욕먹고 또 그러면서도 율동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러게요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을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뭐 일이 뛰고 절이 뛰면서 같이 고생하는 선거 유세원들인데요 오늘도 왜 이렇게 사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골목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별탈도 없으시고 안전하길 빕니다 네네 빌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상한골 상사비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